중식요리사 정지선이 남편과 7년째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. 지난 3일 KBS 이티비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귀 야 사당귀 에서는 선호용여와 김지선이 정지선 셰프의 식당에 방문한 모습이 그려졌다. 이날 선호용여는 각방을 쓴 지 6에서 7년 됐다는데 거짓말 아니냐라고 운을댔다. 이에 정지선의 남편 이용우는 각방 쓴 지 6에서 7년 정도 됐다. 제가 잘 때 좀 예민한 편이고 아내가 술 마시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폭로했다. 이를 들은 정지선은 결혼하고 3에서 4년 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. 육아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내게 됐다. 너무 편하다라고 해명했다. 그러자 선호용여는 그럴 바에는 같이 안 사는 게 낫다라며 둘이 사업 파트너냐. 그럼 대화는 언제 하냐라고 물었다. 남편은 일적인 대화는 자주 하는데 집안일이나 사적인 대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다라며 사랑한다는 말도 술에 취했을 때 SNS로 한다. 왜 늦게 오냐라고 뭐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. 이어 아내가 모임한다고 잦은 술자리 때문에 아들도 엄마 얼굴을 못 볼 정도다. 어제도 술 마시고 새벽 2시에 들어왔다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아들도 특별한 날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 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. 아들이 외로움을 탄다라고 덧붙였다. 정지선도 남편에 대해 폭로했다. 정지선은 집에 남편의 전 여자친구 사진이 있다.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었다. 그걸 결혼하면서 그대로 신혼집에 가져왔다. 11년 동안 치운다고 하면서 안 치운다라고 폭로했다. 이에 남편은 추억으로 갖고 있을까 했는데 싫어하니까 버리려고 했다.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. 이를 들은 김지선은 나였으면 눈물 났을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했다. 선우용여 역시 나 같으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. 한편 정지선은 딤섬의 여왕, 이현복의 수제자 등으로 불린다. 과거 남편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결혼했으며 쓰라의 아들 한 명이 있다.